폼 작성 가겠습니다. 이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커리를 이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커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하는 개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표현하면 폼이라는 것은 테이블이나 커리에 있는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테이블이나 커리 데이터의 입력, 수정 및 편집 작업을 편리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체이다. 뭐가 폼이요. 그래서 입력 폼, 출력 폼 화면으로 나오는 개념. 폼에서 데이터를 입력, 수정할 경우에 연결된 테이블 커리에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 단추를 사입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XS에서는 매크로가 엑셀하고 다르게 녹화의 개념이 아니에요. 매크로 함수라는 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폼을 닫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단추를 이용할 수 있다. 명령 단추를 사입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폼에서 연결된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를 해요. 폼에 연결된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를 해버린 경우에 연구이 삭제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조심하셔야 되고 폼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 컨트롤의 크기, 간격 일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폼 디자인이잖아요. 당연히 디자인한다는 개념은 컨트롤의 크기도 조절하고 간격도 조절할 수 있다. 라는 개념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해서 자동 정렬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 다음에 사각형이라든가 선 등의 도형 컨트롤을 사입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해서 폼을 닫는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단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이 됐다는 거죠. 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기에 테이블, 커리, 폼이잖아요. 이 폼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적서 테이블을 가지고 폼을 하나 만들 건데 폼, 폼 디자인, 그 다음에 폼 마법사, 기타 폼, 기타 폼에서 여러 항목 데이터 시트 형태대로 그 다음에 폼을 갖다가 나눠주는 분할 폼, 그 다음에 모달대화 상자 폼 마법사를 누르겠습니다. 폼 마법사를 누르게 되면 마법사가 폼을 만들어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테이블, 커리, 테이블은 견적서고 견적서 테이블이고 사용 가능한 빌드,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있어요. 전부 다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폼을 만들 때 폼 마법사에서 지원되는 거 열 형식, 테이블 형식,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맞춤, 열 형식, 왼쪽에 이렇게 샘플이 나와요.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형식, 테이블하고 좀 달라요. 이쪽 부분을 보면 데이터 시트 다르죠. 그 다음에 맞춤, 열 형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 태, 대, 맛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폼 제목, 견적서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침 이렇게 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폼 보기, 레이아웃 보기,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 들어가요. 그러면 폼 머리글, 폼 바닥글, 폼문,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 눌러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폼 머리글, 머리글은 위쪽 개념이고 바닥글은 아래쪽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마찬가지로 위쪽 페이지 바닥글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에 폼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폼의 구성요소 가겠습니다. 하이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폼은 폼 안에 또 다른 폼을 의미한다. 하이폼. 하위,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폼 바닥글, 바닥글, 바닥 아래쪽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폼의 요약 정보 같은 게 표시가 되는 거죠. 바닥 쪽의 개념이니까.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를,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폼문, 폼문 같은 경우는 실제 내용, 내용이 입력되는 구역. 그래서 폼의 보기 형식에 따라서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되거나, 또는 여러 개의 레코드가 표시될 수 있다는 거고, 폼머리글 하겠습니다. 폼머리글이라는 거는 뭐냐면, 폼의 제목이나 머리 쪽이니까, 폼의 제목이나 각 레코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폼머리글 조심하실 게 바로 이 센텐스예요. 폼보기, 단일 폼에서는 상단에, 머리 그리니까 상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 레코드마다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첫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위쪽에 한 번만 표시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지 머리글, 얘도 마찬가지로 머리 그리니까 위쪽 개념이잖아요. 페이지 머리, 각 페이지의 위쪽에 인쇄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뭐가 페이지 머리 그리? 본문 세부 구역,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테이블이나 커리의 실제 레코드가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따라 화면이나 페이지의 단일 폼, 또는 연속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페이지 바닥글, 말 그대로 페이지의 아래쪽이죠. 각 페이지의 아래쪽에 인쇄되는 정보, 날짜, 페이지 번호, 삽입 그림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로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폼 바닥글, 얘 같은 경우는 각 레코드의 폼의 사용법이라든가, 지시사항, 명령 단추 이런 것들, 레코드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폼보기, 단일 폼에서는 바닥이니까 하단 쪽이잖아요. 하단에 매 레코드마다 표시가 되는데, 인쇄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정말 조심하실게, 마지막 페이지에 본문 다음에, 본문 다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문 다음, 페이지 바닥글 전, 그 전에 한 번만 표시가 돼요. 폼 바닥글,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분할 표시 폼인데요. 폼이 쪼개져 있는 거죠. 나눠져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위에는 폼 보기고, 아래쪽에는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분할 폼, 폼, 분할이에요.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 폼의 두 보기 중에서, 하나의 필드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보기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필드가 선택이 돼요.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 폼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 위쪽 구역에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열 형식의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에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형식의 폼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 가게 되면 기타 폼이 있거든요. 거기서 폼 분할을 클릭하면 돼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분할 표시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 그 다음에 폼 보기로 동시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방금 전에 살펴본 이 내용 그대로, 다시 이렇게 또 문제에서 보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상호, 동기화 된다, 연결되어 있다, 상호, 동기,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폼의 속성 창에서 분할 표시 폼 방향 항목을 이용해서, 아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등 데이터 시트가 표시되는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들,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게 폼 분할, 분할 폼이에요. 지금 여기서 666, 6개장, 777, 7뛰기, 보세요. 같이 변하죠? 상호, 연결, 상호, 동기, 그 개념이에요.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블에서 4번 성명 팀코드 테이블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만들기에서 폼의 기타 폼이에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기타 폼에서 폼 분할을 갖다가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위에 4번 성명 필드 팀코드 테이블에서 4번 112 홍길동 아래쪽은요. 이렇게 데이터 시트처럼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4번, 위에 계속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111에서 222, 333, 44455, 바로 이게 폼 분할이다라는 거예요. 폼은 보고서나 매크로, 모듈든가 연결시켜서 해당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폼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보안성을 높여주냐면, 폼에서 화면으로 나가는 폼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건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테이블이나 커리와는 달리 이벤트 설정 가능하고, 테이블이나 커리의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바운드 폼, 연결되어 있는 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뭐라고 부른다? 언바운드 폼이라고 불러요. 폼의 컨트롤을 사입하게 되면, 탭 순서, 탭 순서는 또 다시 배워요. 자세하게. 탭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지정된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만들어진 순서대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폼 머리글은 인쇄할 때 모든 페이지의 상단에 매번 표시된다? 모든 페이지가 아니고요. 첫 페이지, 모든 페이지가 아니고, 첫 페이지 폼 머리글의 개념이니까, 위쪽에 한 번만 표시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폼 머리글, 머리니까 위쪽,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한 번만,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을 변경하는 경우에,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만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만, 이 아니고요. 분할 표시 폼에서는 폼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 동시에 표시되고, 상호 동기화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할 표시 폼을 만든 다음에, 컨트롤의 크기 조절을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컨트롤의 크기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필드 및 새로운 필드에 추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폼의 주요 속성, 형식 탭에서는요. 폼 화면 자체와 관련된 속성 설정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 캡션이라는 게 있는데, CAPTION이 무슨 뜻이 있어요? 표제, 제목, 자막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폼 보기의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텍스트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캡션이고, 그 다음에 기본 보기, 기본 보기는 뭐냐면, 보기 형식을 지정하는 것. 그래서 단일 폼, 연속 폼,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분할 표시 폼. 우리가 이 분할 표시 폼 같은 경우는 폼 보기,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 동시에 표시하는 개념이잖아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기본 보기는 폼의 보기 형식을 지정하는 거다라는 거. 직접 보겠습니다.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속성 시트가 열리잖아요. 폼에 대한 속성, 형식 탭, 데이터 탭, 이벤트 탭, 기타 탭 모두. 그래서 형식 탭에서 방금 전에 살펴본 대로, 캡션, 그 다음에 기본 보기,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데이터 탭, 데이터 탭 같은 경우는 레코드 원본이라는 게 있는데, 폼에 연결할 데이터에, 테이블 이름이라든가, 쿼리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코드 집합 종류, 얘 같은 경우는 다이너셋, 그 다음에 스냅샵이 있는데요. 다이너셋, 얘는 편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스냅샵, 얘는 편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것만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터, 레코드의 일부분만 표시되도록 하겠다. 이게 필터죠. 필터로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주겠다라는 거. 레코드의 정렬 방법 지정, 여러 개의 필드일 때는 쉼표를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린 차순 같은 경우, DSC 기억나시죠? 필드명은 D 한 칸 띄고, DSC 됐네요. 이번에는 이제 탭 순서, 탭 오더인데요. 엔터나 탭을 눌렀을 때, 폼 보기에서, 탭이나 엔터를 눌렀을 때, 각 컨트롤 사이에 이동되는 순서를 설정하는 것, 그게 바로 탭 순서예요. 탭 순서. 그 다음에 이 탭 순서는, 레이블에는 탭 순서가 안 가요. 그래서 레이블 컨트롤은 탭 순서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탭이 정지되는 속성, 가서 탭이 정지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값은 예요. 탭 정지할 거냐? 네, 정지하세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탭 인덱스 값은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탭 가는 데는, 이게 번호는 0이에요. 0. 0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탭 순서는 폼의 컨트롤을 추가해서,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폼 디자인 보기, 엑셀 2021서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양식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에 탭 순서가 있어요. 탭 순서가 실행시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 순서가 있거든요. 이 자동 순서를 누르게 되면, 탭 순서를 왼쪽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설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설정된 탭 순서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자동 순서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폼 보기에서, 사원번호, 부서,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제가 이제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니까 사원번호 다음에 부서명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양식 디자인의 도구에서 탭 순서를 눌러요. 지금 탭 순서가 왔죠. 사원번호, 부서명, 직급, 급여, 입사일, 나이인데, 지금 부서명을 제가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원번호, 직급, 부서명이잖아요. 지금 사원번호, 부서명, 직급인데, 직급, 부서명, 이 순서를 제가 바꿔버렸어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 보기. 여기서 지금 제가 엔터를 치면, 아까는 부서명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요. 직급으로 가요. 이렇게 탭, 엔터의 순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부서명으로 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탭 순서라는 거고, 다시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탭 순서. 여기서 순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고, 자동순서 그러면 원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원번호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사원번호, 속성해서 기타 탭 오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부분, 탭 인덱스, 탭 인덱스가 0이에요. 그 다음에 탭 정지는요. 당연히 얘죠. 얘는 탭 인덱스 번호가 0번, 그 다음에 정지 속성은 당연히 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 폼의 모달 속성, 모달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요. 현재 이 폼을 갖다가 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차용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이 떴을 때, 이 창에 대한 뭔가를 반드시 해라. 그러니까 그걸 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걸 모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 모달 폼, 폼의 모달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이용해서, 대화 상자의 모달 속성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폼이 모달 대화 상자일 때, 디자인 보기로 전환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주 출제되는 오답, 탭 순서는 텍스트 상자, 레이블, 단추, 그 다음에 탭 컨트롤, 하이퍼링크 순으로 설정된다? 아니죠. 작성한 순서대로 컨트롤, 탭 순서는 폼에 컨트롤을 추가해서, 작성한 순서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폼이라는 거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폼, 하위 폼의 조합을, 다른 말로 계층형 폼, 또는 마스터 폼, 세부 폼, 방금 잘 말씀드린 대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하위 폼, 그 다음에 위쪽에 있으니까, 상위 폼, 그래서 상위, 하위 폼, 이렇게도 불러요. 그 다음에,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갖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 그걸 하위 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일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폼이 바로, 하위 폼이에요. 일대다 관계,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하위 폼은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이다. 계속 하위 폼에 대한, 같은 유형의 설명을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한다는 얘기죠. 하위 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기에서, 폼 마법사를 들어가서, 테이블, 4번 성명 팀코드가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4번 성명 팀코드, 이 필드가 있어요.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팀코드, 팀명 테이블, 얘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선택을 해요. 그래놓고, 다음을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팀코드, 팀명 테이블을 누르는 순간, 아래쪽에 뭐가 나와요? 하위 폼이 있는 폼, 얘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하위 폼 어떤 모양을 지정하겠느냐, 테이블 형식, 데이터 시트 형식, 우리는 데이터 시트 형식 선택하고요.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폼의 어떤 제목을 지정하겠느냐, 폼, 하위 폼, 이렇게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폼은, 팀코드, 팀명 테이블이고, 아래쪽에 있는 하위 폼은, 4번 성명 팀코드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 폼 디자인 수정, 우리는 폼 정보를 보거나 입력, 선택하기로 하고, 마침 누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얘가 하위 폼, 그 다음에 얘가 상위 폼이 되는 거예요. 하위 폼의 특징, 기본 폼 안에 여러 개의 하위 폼을 배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기본 폼과 하위 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하위 폼에는, 기본 폼, 위쪽에 있는 기본 폼의,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저장이 된다, 라는 거고, 같이 알고 가셔야 될 게,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된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 폼, 단일 폼으로만 표시가 되고, 연속 폼,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해요. 뻥을 잘 칩니다. 그 다음에, 일대다 관계에 있는 테이블이나 커리는, 폼 안에 하위 폼을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하위 폼, 일대다 관계 설정, 기억나시죠? 폼 분할 도구를 이용해서, 폼을 생성하게 되면, 하위 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삽입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으로 삽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위 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삽입되지 않습니다.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본 폼은, 단일 폼과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기본 폼은 연속 폼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방금 전에 언급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하위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단일 폼으로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뭐로만, 오로지, 반드시, 이러면 대부분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만 표시할 수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위 폼은,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컨트롤을 가겠습니다. 레이블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레이블은, 제목이나, 캡션 등의, 설명 텍스트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레이블이에요. 엑셀 차트에서의 레이블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목록 상자 컨트롤이 있는데, 목록 상자는, 말 그대로, 목록 상자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행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 대개, 몇 개의 행을, 항상 표시할 수 있는, 크기로, 지정하는 게, 목록 상자 컨트롤이에요. 이번에는, 콤보 상자인데요, 콤보 상자 같은 경우는, 선택 항목 목록을 보다, 간단하게 입력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기 전까지는, 그 목록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콤보 상자 컨트롤이다. 라는 거고,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말 그대로,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 사용 가능 속성, 뭐예요? 사용 가능하게 할지, 안 할지 그거잖아요.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복 내용 숨기기, 말 그대로 중복 내용을 숨길 거냐, 안 숨길 거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전 데이터가 같을 때, 컨트롤의 숨긴 여부를 설정하는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마법사가 지원되지 않는 컨트롤들이 있어요. 마법사가 지원되지 않는 거, 레이블, 얘는 마법사가 지원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옵션 단추, 확인난, 선, 사각형, 얘네들은 마법사가 지원되지 않아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레이블, 옵션 단추, 확인, 선, 사각형,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추가된 레이블 컨트롤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런 건 맞다 틀다 구분만 하실 줄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으나,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언바운드, 그 다음에 계산 컨트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시험제성법 잘하니까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언바운드, 계산 컨트롤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가 아니고 큰 따옴표를 쓰고요. 큰 따옴표를 쓰고,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가 아니고 대가로를 사용을 해요. 대가로를 사용한다.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메인 함수인데요. 우리가 도메인이 무슨 뜻이 있어요? 영역, 범위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도메인 함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하시면 돼요. 지금 Dsum, 이 D는 이제 도메인을 뜻하는 거고, D-O-M-A-I-N, Sum은 뭐야?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레코드의 집합,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은 이제 도메인을 뜻하는데, 그 도메인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메인의 D, 합계, Sum, Dsum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Dsum 그래놓고요. 가운데가 뭐가 오냐면, 테이블이 와요. 테이블, 이것만 신경 쓰세요. 이 도메인 함수의 가운데 위치하는 거는 뭐다? 테이블명이에요. 테이블명, 성적, 테이블. 그래서 지금 보면, DAVG, 집합 도메인의 평균, DCount, 집합 도메인의 레코드 개수, Dmin, 그러면 집합 도메인의 최소값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보면, 가운데 전부 다 성적이라고 나옵니다. 테이블 이름이 가운데 위치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조건에요. 컴퓨터 일반 80 이상, 컴퓨터 일반이 80점 이상인, 그래놓고, 맨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이 함수를 구할 필드, 데이터베이스 필드의 합계, 이 합계, 이렇게요. 됐네요. 가운데 테이블명, 맨 마지막에 조건, 그 다음에 DAVG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DAVG 그래놓고, 가운데 테이블명, 뒤에 조건, 그 다음에 맨 앞에는, 평균을 구할 스프레드시트 필드,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의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DCount, 얘도 마찬가지로, 성적 테이블명 가운데 왔고, 마지막에 조건, 데이터베이스가 80점인, 성명을 카운트하라. 성명 필드에 값이 들어있는 레코드 개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최소값, 성적 테이블, 성적 테이블 맨 앞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조건,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할 컴퓨터 일반, 컴퓨터 일반 중 최소값, 됐네요. 그리고 이번엔 DMAX, 뭐예요? 최대값, 얘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가운데 왔고, 그 다음에 뒤에 조건, 데이터베이스가 60점 이상인, 60점 이상인, 컴퓨터 일반의 맥스, 최대값, 그 다음에 Dlookup, 찾아오는 거죠. 집합 도메인의 특정 필드 값을 가져와라, 찾아와라, Dlookup, 그래놓고, 성적, 마찬가지로 테이블 가운데, 그 다음에 성명의 김선, 조건, 스프레드 시트 점수를 가져와라, 스프레드 점수를 구하라,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